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핫살나무입니다 핫살나문데 가을되면 단풍이 얼마나 이쁘게 드는지 이거는 열매입니다 핫살나무 열매 많이도 달렸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안달렸던데 원래는 꽃이 많이 피어서 그런지 열매가 엄청 달렸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는 바보습떡 남천나무입니다. 남천나무에 열매들이 엄청 달렸습니다. 남천나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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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ung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